어 어 어 어 아예 봐봐 어 네 여보세요 모니입니다 네 어디라구요? 어? 몬스터요?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 피피에 노렸는데 아 이렇게 또 연락 주셨네요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아하 몬스터 드디어 나한테 왔다 요 요 몬스터 협찬 갑시다 어 몬스터 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라고 합니다 여기 몬스터 아니에요? 여기 볼링장이요 볼링장이요? 네 뭐야 피피에 광고 아니었데? 잘 말하고 오셨네 저 오늘 여기 알바하는 건가요? 아니 해야죠 오셨으니까 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열한 번 재겠습니다 자 이마 한번 까주세요 오케이 355도 오케이 통과 어 네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 어 네 아 공들이가 네 이거 공을 가끔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공 정리할 때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오 숫자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숫자별로 해서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 위에 숫자가 써 있어요 6부터 9까지 오른쪽 거는 10부터 13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오 알겠습니다 네 오 무겁네 오우 13 13 여기 아 아 좋아하는 색? 이거 좋아하는 색깔인데? 아 아 아 아 아 무거워 아 오케이 아 공 정리를 좀 해볼까 아 공 정리를 좀 해볼까 아 아 아 아니 어 약간 휴네 아니 우리 한 팔씩 이더스내기 콜 콜 콜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하세요 아 멀쩡 오케이 오해 갑니다 흰색 흰색 티셔츠 갑니다 우와 뭐야 스타이크? 아 근데 이분은 아까 보니까 뽀록이었어 왼쪽으로 흰다 또랑으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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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다 후 빠진다 빠진다 갑니다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솔로로 주세요 아 뭔 소리에요? 아 고객님 5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점장님 아 아파 신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끝 아 피니님 불향 다 나왔죠 갑시다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 뭐 애매해요 뭐 다 했잖아요 불향 뭐 아까 애들이랑 뭐 대결도 하고 다 했는데 갑시다 됐어 됐어 갑시다 불향 이제 뽑을 거 없어 갑시다 아 그러면 아 잘됐네 그러면 작가님의 피니님 나와가지고 아 뭐 불량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 두 분이서 이제 저 불량도 뽑아보시라니까 뭐 볼링 하나 칠까요? 어때요 어때? 작가와 피디와 모니의 세 명의 대결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량이나 불량 알겠어요? 오케이 you got it got it 불량 뽑기 미래 동안 계속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부담을 갖고 혼자 이끌고 왔는데 아 체육 처리까지 해서 딱 한 번 딱 한 번 자 1등이 2등 3등 때려 2등이 3등 때려 오케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봤어? 와 와 하하하하 와 와 아 작가님 글만 쓸 줄 알았지 볼링을 잘 치시겠어 갑니다 갑니다 첫번째 곡, 첫번째 곡 도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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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집니다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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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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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자 아우 가셨다 와 자세가 좋아 뭐야 뭐야 아니 잘 쳐도 되죠? 아 나 무서워 떼 음? 아우 와 잠깐만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발로 찼는데? 아니 잠깐만 불량 뽑으랬지 누구 살 앞에 해놨어요? 와 이상한 웃기 사람 와 이거 괜찮아요? 꿀밤을 때리면 너무 이것도 그러니까 나 손목 때릴래 으악 으악 이찬 세게 이찬 세게 이찬 세게 아니 끌 끌 끌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좀 힘드셨을텐데 아우 아닙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누구 덕분에 일단 이거는 아까 게임비랑 아니 소장님 아우 아우 잠깐님 작가님 체험 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작가님이 저한테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원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일정 부탁드립니다 안녕